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장 종료되었구요. 마감시황하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방송은 조금 후에 연결해서 갈겁니다. 자 이번시간 유료방 회원 보유종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방 가입하기 전에 가져오셨던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와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대림산업 gs건설 가지고 계신데 삼성전자 15% 대림산업 50% gs건설 35%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주 쪽으로 너무 비중이 치우쳐져 있는게 일단 포트폴리오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7,000원 매수 단가입니다. 47,000원이면 닥터케인은 47,000원에 매도하고 나왔어요. 자 여기 부위에 들어가셨는지 어디 부위에 들어가셨는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나 일단 최근에 47,000원권은 자항권입니다. 자항권이라서 매수 단가로는 부적절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 있구요. 47,000원. 47,500원권이 단기 고점 부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힘없이 무너졌죠. 힘없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락 지금 시연되고 있습니다. 자 걱정이 커실텐데 왜냐하면 폴더블폰 지금 출시도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유튜버라든지 예약 물량 조금 시중에 나와있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필름을 듣고 있는 것을 빼면 된다 안된다 그런 논란 그러나 그것 뿐만 아니라 조금 폴더블폰 자체에 결함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일단 어저께까지만 해도 계속 출시일 그대로 지키겠다 했던 삼성전자 미루겠다고 지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신제품이 이거 뭐 출시 제대로 하기도 전에 가게로 따진다면 문을 못 열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상당히 지금 조금 저번에 갤럭시 노트7에 이어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음으로 지금 또 한 번에 또 실현을 겪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업친데 덮친 격으로 아 사상 아 그 실적이 최고 안좋은 어닝 쇼커를 또 가져왔죠 그죠? 그게다가 이번에 이제 발 아 이번에 폴더블폰 결함까지는 그전에는 실적 약화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정도 넘어가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데미지는 좀 피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조금 걱정하고 계신데 45,000원 여기 밑으로 처지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데 많이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밑으로 처지게 되면 43,000원권까지도 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반등 나오고 또 밀리고 반등 나오고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크게 밀린다면 그 앞전 44,000원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43,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아 모양이 추가로 처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 이날 좀 던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아 47,000원이 그러니까 매수단가가 좀 잘못된 단가다 너무 높은 가격이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해버리니까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가니까 바로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가슴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하락한다면 과감히 손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죠? 추가 하락한다면 과감히 손절하고요. 꼭 삼선전자를 내수를 해야 된다면 43,000원권까지 더 밀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팔아먹었던 물량만큼 다시 사놓으면 단가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손실폭 그래도 조금 만회가 되지 않을까? 2,000원 같으면 그죠? 2,000원 같으면 4% 정도 손실 되겠네요 그죠? 47,000원이면 그죠? 4% 정도 자 그래서 다른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 이야기는 패스하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밑으로 더 쳐질 수 있는 모양이다. 장대엄봉이고 강하게 반도 못하니까 밑으로 더 쳐질 수 있는 모양이고 오늘 어저께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되는데 오늘 뉴스 오늘인지 어제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됩니다만 출시 연기까지 폴더블폰 나온 상황이니까 추가 하락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내일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던질 필요 없겠죠? 강하게 반등 나온다면 정거점 인근까지 홀딩 가능하나 여기 위를 강하게 뚫고 가기가 과연 그렇게 쉽게 될까? 라는 것은 내일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소식이 아마 어저께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뉴스를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도 매수세 그래도 좀 있는 거 보면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밑으로 쳐지면 추가 하락 가능한 부분이고 반등 넣으면 더 홀딩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산업. 대림산업 저도 이편안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대림산업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출세가 무너져서 관심권에서 좀 뺐습니다. 모든 이평선 242라는 빼고 다 뚫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건설주가 별로 안좋아요. 39,700원. 아 이거 뭐야? 잠깐만요. 99,700원인가? 제가 적어놓은 걸로는 바뀐 모양입니다. 적어주시기를 바꿔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96,700원인 것 같습니다. 96,700원. 여기 인근인 것 같으니까 여기 정도 같으면 뛰어오를 수도 있는 돌파를 한 다음에 뛰어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 뛰어올랐죠. 그 다음날 여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 안 들어요. 그런데 주시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기 인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날 위로 올라서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매수 포인트는 나쁘진 않았다 이거죠. 깨지면 깨지면 비중을 축소하셔야 돼요.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는데 가벼운 봉도 아니고 은봉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냥 한 4%짜리 하나 딱 떨어지니까 손절을 지금 못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센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이 뭐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전부 다 저항이지 않습니까? 주가 하락한다면 이것도 240일 권역까지 밀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8만 7천원 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강하게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반등 넣으면 2평선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세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강하게 양봉을 박아줘야 그 다음 상황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와 똑같이 주가 하락하게 된다면 특히 9만 1천 2백은 여기 저점 라인 깨버리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니까 여기를 깨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좀 더 홀딩하면서 상승 나올 때 잘 처리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밑으로 깨지면 손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림산업이 50% 물량이 있어요. GS건설 건설주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9,700원 39,700원 주가 매수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39,700원 라인은 전자점 깨지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위에서 잡아 들어왔던 물량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춰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자 건설주가 최근에 안좋다 그랬습니다. 분양도 쉬운차고 해외수주가 좀 쉬운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38,400원이 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 좀 들어오고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쉽사리 반등을 못하네요. 그죠? 자 반등 넣으면 4만원권 저항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만원권 저항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밑으로 38,400원 여기 저점 깨져버리면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긴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가로 하락한다면 비중축소 불가피하다. 반등 넣은다면 4만3천원권 일단 저항인데 4만3천원권에서 얼마나 저항을 가볍게 받고 20일 저항 받을 거거든요.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본인 3종목 다 지금 손실중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드실텐데 파이팅 하시구요.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퍼트폴리오 유료회원 퍼트폴리오 분석 해봤습니다. 구독 안 누르시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딱 암닥투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이야 부쩍 핸드업 샥요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농구방 우린 송스 낯